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모든 것은 다 밝혀지게 되죠 아무리 꽁꽁 묶어서 새어나가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이란 것은 밝혀지게 됩니다 조국의 장관직 사임을 정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국은 곧바로 검찰개혁을 추진한 장관 검찰개혁장관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3일간 급박하게 추진된 그런 프로젝트지만 조금 기간을 길게 보면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조국을 용퇴시키기 위한 작전들이 기획대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개혁장관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7일 날 예정에도 없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조국이 만든 겁니다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0일 날 일반 국민 15명을 초청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움직임이 급히 빨라지게 된 시점이 바로 10월 11일입니다 그동안 시간을 갖고 추진되던 조국 용퇴시키기 프로젝트는 10월 10일부터 급박하게 추진됩니다 10월 11일 날 청와대가 대검에 갑자기 연락해서 법무부와 만나서 검찰개혁 방안을 급히 논의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10월 13일 날 조국 요청으로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고의 당정회의가 일요일 날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조국과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김상조 실장, 강기정 수석,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일종의 예우를 해 준 것이죠 조국은 이 장소에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된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모든 행사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획된 겁니다 10월 14일 날 조국의 사태를 앞두고 그에게 검찰개혁장관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위견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무리수가 시간을 너무나 조급하게 당기는 그런 무리수가 결국 국가를 위해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죠 서두른 것은 당연하게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을 어렵게 하고 무리수를 두게 됨으로써 제도의 계약까지 낳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무리수의 부작용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날 조국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 대부분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수부 명칭 폐지라든지 아니면 규모 축소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시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법령의 개정과 재정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명확히 예규해 지침과 절차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반 관계기관의 협의, 입법 예고, 분해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차례차례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입법 예고 등 중간과정을 생략해 버리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심의관실에 중간과정을 생략해도 좋으니 대통령령 개정을 서두르나 그런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조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일선 검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국 검찰청의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게 지난주에 금요일인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검찰청이 실제로 접수한 것은 14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검찰개혁안이 발표되는 그날 오전에 현장 실무 검찰청 직원들이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공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검찰청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14일 오전까지 회신해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검사는 오전에 공문을 받아서 의견을 모으고 오전 중으로 의견을 보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불만을 터뜨립니다 조국은 10월 14일 날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신설 및 실효적 통제 방안 마련 검찰 일회 조사 시간은 12시간 이상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한 검찰개혁안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실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해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3개의 특수부만 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했습니다 서울, 대구, 강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대도신 부산은 왜 뺐느냐 부산 지금 특수부를 왜 폐지했느냐 이런 부분도 납득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또 법무부가 합작으로 조국에게 개혁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런 비판과 비난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관청의 경우는 모든 업무는 나름의 절차와 질서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 온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 왔을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미지 만들기를 위해서 순식간에 절차를 생략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또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과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부분이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행정 절차를 바꾸는 데는 분명히 절차가 있습니다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개혁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급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입법 조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14일자에 실렸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왕적이와 국면 전환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토나님입니다 남긴 댓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집의 큰 잔치인데 통 크게 참가하여 축하해 주는 것이 성자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산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관원상제에 기꺼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거나 아니면 위로하게 되면 또 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곤 하죠 속을 좀 넓게 생각하면 갈등과 한일 간 갈등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일본 왕의 적의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모양입니다 항상 국민 눈에는 미흡하고 부족하게 보입니다 토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참석하시면 이렇게 댓글과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내일 저녁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 프로그램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자유롭고 훌륭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데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